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불쌍하다 하다가 폭삭 망해버린 그런 사연 가지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비록 내 남편이 바람은 피우지만 그래도 이혼을 한 친구가 더 불쌍하니까 뒤에서 호박씨를 좀 깠는데요 이걸로 진짜 오지게 쳐맞고 결국 손절까지 당했어요 나 너무 억울합니다 원지 25년 넘게 친구로 지낸 돌싱 친구가 재혼을 하면서 저를 손절한 것 같아요 먼저 방탈하는 거 죄송합니다 저희는 30대 초중반이고 유치원 시절부터 엄청 친했던 사이인데요 편의상 이하 이 친구를 미미라고 하겠습니다 미미와 저는 20대 초반 둘 다 혼전 임시를 하게 됐고 그래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살게 됐어요 그러나 친구는 출산 1년 만에 이혼해버렸고 저는 바로 연년생을 낳아 지금까지 쭉 살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항상 자주 만나며 지내왔는데요 제가 둘째를 낳은 뒤부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산후우울증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아이들을 집에 데려오지도 않고 맨날 집에 처박혀 게임만 하며 지내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미미가 저희 아이들 어린이집 등 하원 시켜주고 또 주말이면 저희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막 2박 3일 내내 좋은데 놀러가고 그랬습니다 본인 아이는 외동이고 아빠도 곁에 없으니까 저희 애들이랑 다 같이 있으면 더 재밌고 좋아한다면서요 막 퀴즈 카페나 패션 같은 것도 혼자 데리고 잘 다니더군요 제가 따로 돈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솔직히 당시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는게 남편 바람으로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 친동생이 저한테 언니 이러다가 이혼당하고 미미언니처럼 살고 싶어?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 뒤 미미랑 술 한잔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 이야기를 다 했나 봐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전혀 기억나질 않는데 어쨌든 얘기를 했다니까 아 그래요 왜 미미한테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도 얘 처지가 좀 안됐다 싶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된 건지 그조차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그러다 저도 조금 먼 거리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기 전에 계속 미뤄왔던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이때 미미가 왔었고 추기도 했어요 다행히 남편이랑 예전처럼 잘 지내는 사이가 됐고 평온한 생활을 하다보니까 미미랑 연락이 뜸해진 거에 대해서 사실 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문득 생각이 나서 한 2년 전이었나? SNS를 통해 좀 알아보니까 얘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당연히 청첩장을 주러 오든지 아니면 연락을 하든지 하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나 톡이 오긴 왔어요 뭐 거리가 워낙 멀어가지고 직접 갈 수 있을지는 나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락을 하는 게 예의라 생각해서 연락을 했다 아직 청첩장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나중에 나오고 나면 다시 연락을 주든가 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벌써 2년 SNS를 보니까 2년 전 얘는 결혼식도 했고 신혼여행도 다녀왔는데 끝까지 결혼한다는 연락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첩장 등 2차 연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미야 잘 지내? 이렇게 카톡을 했는데 며칠을 씹어요 그러다 또 궁금해져가지고 다른 친구를 통해 연락을 해봤는데 여기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옛날에 미미가 이혼하고 항상 투잡 쓰리잡 하며 아이만 보고 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았대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일도 쉬고 여행도 다니고 저에 대한 생각을 쭉 해봤는데 결론은 이거랍니다 저는 미미 본인이랑 친구를 할 자기가 없다고 했대요 당시 저희 애들이 미미 아이보다 개월 수가 좀 느려서 미미가 쓰던 것들을 포함해 새 옷이랑 아기 용품들 이런 것들을 한 번은 두 박스 정도를 갖다 준 적이 있는데요 그걸 자기는 아이의 첫 용품들이라며 아이가 커서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한 번도 못 써본 용품들은 아쉽기도 하다 이러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렸는데 이걸 보니까 솔직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집 만드니까 너 도로 다 가져가라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제가 그러자 바로 전화가 왔고 야 지금 네 남편 군대 있고 너도 딱히 수입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챙겨준 건데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? 이거 중고로 팔아도 몇백원 나오는 거야 그래도 너 챙겨주려고 니네 친정까지 두 시간 거리를 운전해 왔는데 지금 이게 맞냐? 아 그래 알았다 그게 그렇게 짐이 되면 그냥 착불로 다시 보내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져서 제가 야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막말하는 거면 한두 번이야? 알았으니까 그만해 이러고 넘어갔는데요 글쎄 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10년도 더 넘은 옛날 이야기를요 그러면서 고마움도 모르는 무식한 년이라면 그렇게 욕을 하더랍니다 아니 그래요 저도 제가 말실수한 거 인정해요 하지만 이거 어차피 준 거고 갖다 준 거니까 받은 거 아니야 여하튼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는 말이 이랬대요 산후 우울증이니 나발이니 개소리나 쳐 내뱉어대면서 애들 팽개쳐놓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 있는 거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나 출퇴근하면서도 걔네 집까지 가가지고 왕복 한 시간씩 왔다갔다 왔다갔다 밥 차려주고 씻겨주고 주말이면 또 애들 굶길까 싶어 일부러 데려와 먹이고 그랬다 그런데 지 동생이랑 미미처럼 살고 싶냐 이딴 개소리나 쳐 떠들고 있던 게 뒤늦게 생각이 나더라 이런 말을 했대요 거기다 밖에 나가 혼자 단돈 100만원도 못 벌고 면허도 못 와서 그 나이 처먹도록 남편 없으면 동네 마트도 못 가고 바람피우는 남편 끼고 사는 게 진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바람피우는 남편이나 쳐 끼고 사는 개라고 감히 지금 누굴 무시하고 그딴 소리를 짓그러는 건지를 모르겠다며 다른 친구 앞에서 온화 쌍욕이랑 쌍욕을 다 하더래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친구가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야 그래도 꽁꽁이가 성이라도 보이게 모바일 청첩장이라도 좀 보내보지 그랬냐 라고 물었을 땐 뭐 그깟 돈 받고 싶지도 않았다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뭐 제가 자기 결혼식에 오는 것조차도 싫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연락을 안 한 거라고 하네요 또 연락을 한다 한들 오지도 않았을 거다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그깟 세월이 뭐 대수라고 재해 같은 걸 친구라고 여기고 살았는지 그게 너무 싫고 억울했다 이럽니다 연결고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건데 이 친구가 사실 그래요 재혼을 잘하긴 잘했어요 거의 6년 정도 만나다가 친구 아이는 또 같이 키운다든지 그런 게 마찬가지였고 또 시댁에서도 미미 아이도 친양제로 입양하라고 해서 벌써 진행을 했대요 자기 아들이 좋다면 나도 좋다 이런 마인드 미미한테도 엄청 잘해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전세 정도만 해줬다고 하는데 최근에 나의 공동명의 아파트도 한 채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보고 싶은데 이미 미미가 제 전화도 툭도 다 차단해버린 상태라고요 다른 친구가 대화를 해볼 생각은 없냐고 물어봤다는데 저랑 대화를 하는 시간 자체가 아깝다고 했대요 그냥 지 멋대로 생각하고 살긴 냅둘 거라고 했답니다 이 친구가 그래요 이제 지 살아가는데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옛날에 저랑 함께한 시간이 우스워진 것 같아요 결혼식 전에 제대로 연락만 했다면 나 분명 찾아가고 추기도 했을 거라고 솔직히 같은 여자에다가 같은 나이고 또 같은 나이에 아이까지 있는 엄마들인데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산후 우울증으로 방황 좀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잠깐 밖으로 나돌았던 것 뿐인데 저희 부부한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왜 이런 걸 몰라줄까요? 제 동생이야 당연히 언니인 제일 걱정해 언니가 이혼이라도 할까 싶어가지고 가볍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한 건데 빗대한 것 뿐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저주한다니 말도 안 돼요 이젠 모르겠어요 지금 뭔지 모를 배신감도 올라오는데 어차피 연락이 안 되니까 그냥 저 혼자 하소연 해봤어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이거는 사는데 여유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쓴 이가 힘들어할 때 그렇게 마음 써준 본인한테 그딴 개소리나 쳐 해대니까 오만장이 떨어진 거겠죠 말 똑바로 하세요 바람 피우는 쓰레기라도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좋았나 봐요 그 친구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으면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거기다 애들 챙겨줄 때 살해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상황 문제가 아니라 쓴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기본 예의와 개념이 없다 이겁니다 진짜 반맛이에요 2번 우울증을 핑계로 아가리를 가볍게 놀린 네 탓입니다 무심했던 거 그거 바로 쓴이었고 또 고마움을 모르고 염치도 없었던 것도 역시 쓴이었는데 지금 누굴 탓하고 있는 겁니까 3번 돈 한 푼 부담 안 하는 친구 애들까지 다 챙길 정도면 그 미미라는 친구가 경제적으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우울증 핑계로 애들 방치하는 게임 중독자 따위가 친구 이혼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훨씬 낫지 이러면서 자위를 했다는 게 너무 같지 않다 아니 뭐라는 거야 진짜 아우 대리수치 4번 아니 돈 받을 건 다 받아 처먹어 가면서 나는 쟤처럼 안 살아 이게 대체 뭔 개소리야 이게 아 5번 아이고 그냥 경제력이 없으니까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한 거지 무슨 한 번 바람 피운 놈이 두 분은 못 피울까 아니 지금도 몰래 피우고 있을 거야 미미는 너랑 달리 경제력도 좋고 외모도 되게 이쁜가 보니 그러니까 봐봐 늦게라도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거지 애초에 레벨 자체가 다른데 지금은 훨씬 더 벌어졌어 넌 죽을 때까지 미미 근처에도 못 갈 거다 연 끝난 거라고 6번 고작 딴 년이랑 바람이나 피우는 남편이랑 끼고 사는 주제에 이혼한 친구보다 지가 위라고 생각을 했다 이건가 이건 뭐 너무 한심해서 말문이 턱 막히는구만 7번 야 글만 봐도 그냥 천하의 개 꽁꽁이구만 아니 산후 우울증이 무슨 면제받아도 되는 거야 뭐요 지가 상처를 줬으면 나중에라도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지 지는 우리 사이 막말하는 거 한두 번이냐 이랬으면서 친구가 막말하는 건 배신 이러고 앉았네 그리고 어 이딴 글을 썼다는 건 그 친구를 너 다신보다 훨씬 아래로 보고 살았는데 거기다가 지금 지 꼬라지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친구는 재혼도 잘하고 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올린 거 아냐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애들 하원도 안 받아 식지도 않아 야 이혼을 안 당한 게 용하다 미미가 잘 살게 되니까 궁금하고 짜증나 미치겠지 추가 지금 보니까 댓글에 재협이 너무 많은데 본문에 있는 사건들은 최근에 아니고 10년 전 약 20대 초 중반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감안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땐 저도 많이 어려웠었고 또 나이도 어렵고 거기다 우울증도 있었다는 거 이거 역시 좀 알아주면 좋겠다고요 추가 2 친구들과 함께 본 뒤 글싹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워버렸어요 댓글 1번 글싹하면 뭐 어쩔 건데 이미 원본이 남아있는데 2번 친구들이랑 함께 본다고요 아니 친구가 있긴 합니까 3번 끝까지 우울증 들이치다가 글싹을 하는구만 개추하네 진짜 글을 완전히 지워버린 게 아니고 글 본문 내용만 지웠어요 4번 아우 설마 이거 자작이겠지 만약 이게 정말 진짜라면 병원에서 상담을 받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5번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벌써 박제를 했지롱 이거 완전 정신내간 글이었는데 어디 원본 지킴이 없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이미 박제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긴 하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개차방 같은 남편이라도 자기가 더 낫다 이혼한 친구가 오히려 불쌍하다 그래도 내가 더 낫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 즉 저희 어머니 세대 때는 정말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무튼 굉장한 사연이었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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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